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언박싱, 다 언박싱 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제가 농장이 하나 있는데 차 타고 한 10분, 15분 가야되요. 친구가 우리 제가 행사할 때 수세미 협찬해준 친구랑 오랜만에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또 광량 자육 색상이라고 우리 농장에까지 풀로 힐링했답니다. 또 가면 그냥 올 수 없죠. 또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영상도 찍고 하다가 결국은 또 제가 많지 않는 집에 그나마 적은 창들 또 보니까 뿅 또 그래서 또 몇가지 또 안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 다육맘들이든 식물맘들이든 가면 무조건 뭘 들고 와도 들고 와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또 몇아이 데리고 온 거 소개 한번 시켜 드릴게요. 음, 이 아이는 먼저 제일 큰아이. 제가 베란다라 큰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집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쫄망쫄망해요. 쫄망쫄망 이렇게 다 쫄망쫄망합니다. 보이죠? 다 손안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어, 그 중에 플라스틱 분해 심어져서 그닥 크지 않다 했어요. 일반 포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분갈이, 사장님이 분갈이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이만한 분해는 해야 되겠다 하고 분갈이를 해주셨는데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큰 수준이에요. 큰 수준. 제가 찬금, 큰 거 외에는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어머, 마왕. 예쁘죠? 예쁘죠? 요거 사장님이 엄청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때 요거 많은데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득템 했습니다. 너무 통통하고 또 깨끗하고 얼굴 깨끗하고 이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왕입니다. 제가 마왕이 없어요. 없는데 또 눈에 딱 띄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분도 이만큼 커요. 여기 분해서 또 한동안 잘 크겠죠? 집에 있는 이만한 분도 없고 또 일반 도자기 분해 심으면 사이즈가 있어서 흙 들어가는 양이 있어서 또 무겁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요 아르제 라는 아이가 5천원 아르제예요. 근데 7천원 아르제인데 5천원 아르제가 됐어요. 제가 오랜만에 왔고 반갑다고 여기 속에 애기들이 딱딱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 애기들이. 이 아이가 묵으면 색깔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 친구가 키우고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군생도 잘 이루고 한다고 해서 여기 속에 애기 좀 보세요. 그래서 애기 키우는 게 기특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물론 사장님이 분갈이 사악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기 기대가 되네요. 묵둥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뿅간아이는 이 아이였어요. 원앙새라고. 입장이 잘 보이죠? 입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창들 보면 색감이 예쁘구나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가격포가 2만 5천원 붙어있더라고요. 생긴만큼 가격이 있구나. 제가 최고로 과소비한 다육이랍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2만 5천원 해서 뚝 잘라서 2만원. 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또 DC.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가지고 왔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여기 뿅 반에서 제가 매를 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또 사장님이 적당한 풀분에 분갈이 해주셨습니다. 거기 흙들이 있는 관계로. 이 아이 보세요. 너무 입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손톱도 한번 보셔요. 제가 이 창에 대한 매력을 그닥 모르고 국민들만 거의 키웠어요. 근데 어쩌다가 선물 들어오거나 하면 제가 키우고 쪼꼬미 창들 전번에 토동인에서 한번 키우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거 제가 진짜 내돈내산 원앙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슈퍼오션이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슈퍼오션인데 이 아이가 빨갛게 물이 드는 진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뿌리가 살짝 아직 불안하긴 한데 또 새흙으로 또 갈아주시고 안정되게 한자리에 딱 놓고 키우면 또 큰 인물, 이쁜 인물이 나타날 걸로 생각해요. 저 원래 농장 가면 자기 없는 것만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캡틴 헤이라는 아이는 정야 닮았죠. 저는 처음에 보고 정야인 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제가 콩분에 넘치도록 키우면 참 이쁘겠다 싶어서 하나를 찜했는데 사장님이 또 여기 또 이 분에다가 분갈이 해주신 코로 또 여기 여기서 한동안은 더 키워보겠습니다. 나중에 분갈이 할 시쯤에 되면 또 다른 이쁜 분에 얘 모양이 곱상하잖아요. 또 다른 분에 한번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비라는 아이, 이 아이 제가 집에서 루비, 하얗게 꽃피는 거 보셨죠?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꽃대를 조그만 아이인데 꽃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요 두 개 쌍으로 된 아이가 7,000원에 붙어 있더라고요. 또 사장님이 또 깎아 주셨죠? 꽃만 봐도 얘는 힐링이 되는 아이라, 꽃 보고 또 루비, 얘가 루비가 은근히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저렴하게 주셨고, 이 콩분에 또 심어 왔습니다. 또 콩분은 세트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또 콩분 같은 콩분이 요 두 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라 왔더니 또 친구가 이 리톱스를 하나 들고 와서 사장님 이건 선물이지요? 하고 들고 와서 아 알겠다고 사장님 또 흔쾌히 여기 콩분에 또 심어 주셔서 저거 이렇게 예쁘게 세트로 들고 왔습니다. 예쁘죠? 이 꽃피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귀여운 돼지 분 좀 보세요. 돼지 두 마리. 이거 보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또 쌍으로 쌍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에 5,000원이면 6,000원 가격 붙었더라고요. 역시나 그냥 갈 수 없죠. 또 깎았죠? 두 개에 만원 주고 세트로 들고 왔습니다. 얘가 또 어떤 주인을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벤트, 구름이네 다육식 일상 1년 이벤트 할 때 우리 뽄쟁이 다육식 님이 이제 콩분이 당첨되셨는데 제가 그 콩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 콩분 두 개 더 사 왔습니다. 이거 뽄쟁이 다육식 님 제가 있던 콩분이랑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설 지나고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뽄쟁이 님 제가 제주 한번 가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할 수도 있지만 그 기이한을 알 수 없는 거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친구가 키장에 다잎 밑에 넣어놓고 있던 아이를 요것도 너무 귀여운 세트 분을 콩, 콩, 콩분도 아니고 콩, 콩분이에요. 그 스몰, 에스, 에스 사이즈, 또 에스, 에스 사이즈 있듯이 콩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콩분 두 개를 또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또 아주 작은 녹귀란을 하나 줬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 녹귀란이라고 여기 가지 부러진 아이를 이렇게 심어서 또 안정맥하게 키우던 아이. 제가 녹귀란을 키우다 보낸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이거 세트 분인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에란 친구 고마워요. 이렇게 저도 설레이는 언박싱 언박싱이라기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박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베란다는 더 복닥복닥 해집니다. 그래도 모처럼 농장 진짜 몇 달 만에 농장 나들이 가서 제가 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사장님이랑 또 수잘데기 없는 농담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광양 다육새사 사장님 이쁜 아이들 착한 가격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쁜 아이들 잘 보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